안녕하세요. 8호 학번 이남형입니다. 저는 현재 미국 콜롬비아 서던 대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제가 우주과를 졸업할 당시만 해도 대학원도 생기지 않았고 여러가지로 미래가 불투명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된 모교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이렇게 훌륭한 학과로 크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들과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면서 우주과의 3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